EP.F.Y. Yes 더 쇼 찾 Smack 지금 8시 20분인데 졸려요 안녀 Engineering 도착해주는 거 처음 Bere Der Rock 오늘 서클도 기대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옥 끝. 아라스 앤 나마스. 그래서 제 체력이 바닥나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댄스 가수들은 신체를 잘 관리해야 되나 봐요. 그런 거로 많이 느껴요, 요즘에. 돌아온 스타니의 셀프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첫째 주이자 마지막 주인 더쇼 서클 산업 현장인데 8시 반에 산업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부어서 생각보다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아쉬운데 그래도 릴리스가 무대를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튼 우리 앨리스 이번에 더 퓨처에서나 앨범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막방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 여기 더쇼에서 또 저희 서클 무대를 이렇게 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의 소원 아닌 소원 이렇게 이루어 드리게 되었는데 그냥 전체적인 무드가 되게 이온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승우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승우야 그거 카메라 산거죠? 꼬리 인기 좀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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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꼬리 인기 좀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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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제가 이번 인가가 마지막 핑크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머리를 바꾸니 느낌도 많이 바뀌었고 저 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도 거울 보면 많이 마음에 드는 거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께 검정머리를 선물해 드렸잖아요. 메이데이 때는 막 짧은 머리여가지고 내가 검은 머리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만큼 자라가지고 검은 머리를 해서 너무 지금 마지막 한 주를 재밌고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1등이야. 형 얼마 쓰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리타이어. 카테 얼마 쓰셨어요? 저요? 한 폰도 안 썼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내가 제보단 안 썼다. 그건 알 것 같아. 파트는 절대로 차빨이 아니야. 손빨이야. 근데 차를 왜 이렇게 오전히 안 가는 느낌이야. 오! 차 너무 많아요. 파트는 절대로 차빨이 아니야. 더 있는데? 더 낚아. 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영상펜사에서도 이번 시즌에 레전드를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번 시즌에는 레전드 갈 생각 있습니다. 조리개가 이렇게 될수록 어두워지잖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미쳤다. 미쳤다. 미쳤는데? 너무 설레는데요? 미쳤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래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 안녕! 안녕! 막주 3주차 더쇼 써클과 마라세 사전 녹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라디오 스케줄 하면 오늘은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집에서 단밤에 못 잤던 잠을 멀어서 자지 않겠나 싶습니다 엠카랑 뮤뱅 음중인가 4개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릴리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엠카에서 만나요 엠카운트다운 현장 여기가 어디죠? 여기에는 3주차 부터의 엠카운트다운 현장입니다 저희 마라세시 공직적으로 막방이라고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막방이네 뭐 준비한 거 있나요? 막방이네 네 막방이에요 근데 뭐 해야겠네요 머리도 없었나요? 아닌가 어제도 검은색이었는데 아닌데? 오늘 했나? 그래 아까 샵에서부터 봤잖아요 그니까 오와우 염색했어요 염색 안녕하세요 나 샵에서 나중에 몰랐어? 오늘 너무 자연스러워서 방금 알았어 모든 색을 다 카멜레온같이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 다 잘 때 야심한 새벽에 혼자 염색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도 아침에 샵에서 봤거든요 승우 형이 샵에 앉아있길래 옆에 앉아서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봤는데 전혀 못 알아보여 근데 어제도 이 색 아니었잖아? 어제는 오렌지였지 어제까지 어제 새벽이었어요 와 진짜 제가 제 페이베리 컬러가 블랙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페이베리 컬러 블랙 블랙은 더 베스트 블랙은 러브 혹시 이 별다방커피 스타벅스에 스트로우 쓰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파인데 제가 사실 이 스트로우를 종이를 팔 때 안 쓰게 된 이유가 이 커피 본연의 맛이 종이 때문에 변질이 돼서 그래서 입으로 마시던 게 저의 그게 됐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치에어스 두 시간 반 아마 할 때 너무 많이 남은 거 아 인제 인제 한번만 한번만 다시 해줘요 이거 왜 이렇게 사왔봤어? 아 그래요? 어 저 제 거 뭐예요? 이거 스무디 스타벅스 스무디? 어 피곤한 아침 커피 한 잔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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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지? 공부하지? 내가 스타벅스 스타벅스 힐칵 기다리는 느낌이다 와 이거 약간 진짜 섹시한데 곧 올라갈 한세 살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세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컷들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그죠?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술형 맛있다! 아 빵 보니까 그거 하고 싶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꼬리 인기 좀 있나봐 저희 엄마가 또 디저트랑 빵 이런 것도 만드셔가지고 우와! 맛있어! 투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투표 그 유플러스 아이돌 아아 아이돌 TV인가? 아이돌 라이브 네 거기 들어가서 그 오른쪽 그 카테고리 누르는 페이지 누르고 투표 창 들어가셔서 맨 첫 번째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투표해서 꼭 다음 엔딩까지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엔딩인데 엔딩이 한번 잡히더라고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딱 멋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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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 고민돼 네 앨리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앨리스 옷을 엔딩 웃을까요? 멋있게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알았어요 이렇게 할까? 딱 제가 원하는 앞머리가 나와야 돼요 준비합니다 보면 아 이거 근데 이렇게 가야 돼요 오늘 앞머리에 힘 좀 많이 줘야 돼서 와아 아 역시 전문가님 저희 몇시에 와 역시 전문가님 아 볼륨 어 좋아요 볼륨 좀 살려주세요 이거 완전 그리운 밤 때 셋이 좀 뭐야 똑같아 봐도 둘이 똑같이 한 거야 어때 태준이 형 형 따라했어 괜찮아 태준이도 태준이도 랩핑몰 따라했더라 사실 오늘 AB6IX의 웅이 형이랑 그 와라스 챌린지 하려고 했는데 AB6IX 형은 오늘은 산악이셔가지고 먼저 퇴근하셨더라고요 유뱅이나 운중이나 인가에서 찍도록 약속하고 네 헤어졌습니다 저와 웅이 형의 붐붐 챌린지 기대해주세요 세이 우 세이 우 세이 우 세이 우 파이팅 세이 우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 주도 끝 안녕 생방 뜨거워 아우 매워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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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잘하고 있어요 애니 펑이라고 애니 펑 딱 보면은 이거를 주로 즐기시는 연령층도 좀 있으세요 어렵더라구요 그거 깔아놨대요 사실 저도 다른 게임을 하고 싶은데 재밌는 게임이 없는 거 같아요 갓라이드룰 캐시 해야 되는 게임이 별로 안전합니다 차라리 게임을 돈 주고 샀으면 샀지 잘 변하십니다 장난 아니죠 의자 깜짝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게임도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도렌지를 좀 다른 컬러를 좀 해볼까 도렌지에다 새로운 색깔을 또 다시 입히는 위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색깔은 고민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추천도 받아볼게요 이 영상에 나가면은 공카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근데 그 전에 도렌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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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거듭해서 도렌지를 살리고 하나를 더 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색깔 추천을 좀 해주시면 그동안 여러가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이걸 보시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 뭐지? 갑자기? 아니 아니 처음에 저희 하트하자고 약속을 해서 제가 타너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슈퍼 와이드 풀샷인거에요 그래서 하다가 민망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카메라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구간에서 하트라는 것 밖에 없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요. 비치나요? 관리하면서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활동이 끝나면 브이앱에서 제가 또 우리 앨리스들의 다이어트 선생님 아닙니까? 저는 그 2주치 다이어트를 전부 다 먹고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70 몇 킬로였으면 2주 그걸 한 후에 68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네, 6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젤발이 너무 좋았어요. 성랑 젤발 너무 쉬웠어요, 그쵸? 합쳐요? 아, 잘. 잡는 부분도 너무... 내 손이 안 맞지 않아서 쿵, 쿵 너무... 딩카페인. 6각형은... It's not coffee, 딩카페인. 커피를 좋아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 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저는 잠은 지 되게 잘 자요. 딩카페인이 맞으면 손이 떨려요. 그래서 딩카페인을 먹고 있는데 요즘은 딩카페인마저도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냥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있어요. 재준이랑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형. 오케이! 재준이랑 빨리 와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너 얼굴 시켰어. 가자!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아, 끝났다. 아, 끝났다. 막주 끝! 아, 이게 눈치 보여서 소심하게 했네. 잘 나왔을라나 모르겠네. 아, 라니가 다했다. 카메라 리허설 했을 때 멀리서 잡으셔서 풀샷으로 잡으셔서 큰 아트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잘 보인 것 같아서 우드타네요. 여러분들 오늘 음악 중심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인기가요 오셔봐요. 안녕. 어떻게 낀 거지 이거? 됐다, 됐다. 어떻게 낀 게 없네. 이게 뭐야? 제이 뺄래야. 와 대박. 세계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제 우리 만약에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앨리스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던데? 왜? 별로야? 아까 저기에서 찍은 거 그거 같지 않아요? 네이버 포스트 재질? 너? 괜찮은데? 괜찮죠? 응. 나도 내 감성이 있다고. 이른 아침에는 당이 떨어져서 꼭 젤리를 챙겨 먹어줘야 돼요. 병찬이처럼. 저 젤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 먹진 않는데 이렇게 병찬이 뭐 하나 둘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증거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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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다리 좀 벌려봐. 너무 커요. 그렇지. 나. 내 정규 더 예뻐. 나. 화이팅!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무대에 부승을 보겠습니다. 와라쌤 막방 끝! 고마워요 형. 진짜 와라쌤 끝! 일단 최선을 다한 3주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일 공백기가 오면 앨리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빅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마음이 붕 뜰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말고 꼭 기다려주시고요. 힌트 및 좋은 음악들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승우 형 멋있어요. 네 여러분 더 멋있으세요. 네 저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쵸? 맞아요. 더 좋은 음악 들려드려요. 예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꼭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